1. 생명을 살리는 교회 1. 생명을 살리는 교회 2. 생명을 살리는 교회 4차 토아치, 가나도, 윈게이트 단기 선교가 은혜롭게 마쳐졌습니다. 오늘 2부에 배우 출발하는 5, 6차 70명의 선교팀을 위해 계속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7일부터 2박 3일 동안 자마 글로벌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수련회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스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은 목장 방학 기간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금요 성령 집회에 집중하여 성령 충만한 방학 되시길 바랍니다. 세미안 제재학교 301이 오늘 오후 3시 10분부터 1층 로고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후 각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연합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로고스홀에서 있습니다. 차세대 교역자, 교사, 부장, 향기, 씨앗, 자문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라운 영화부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로고스홀에서 모입니다. 임신하신 성도부터 18개월 아기를 두신 부모까지 모이는 스프라운 모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8 뉴스 여름 수련회가 위아원이라는 주제로 8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주일에 걸쳐 있습니다. 체육관 쪽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기 교사자격 훈련반이 다음 주부터 3주 과정으로 2층 225호실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예비 교사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한 교회입니다.